BMW 그룹코리아 BMW 그룹코리아가 BMW 체인지업 캠페인을 선보인다. BMW 그룹코리아 BMW 그룹코리아가 재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BMW 체인지업 캠페인을 공식 론칭한다고 이를 밝혔다. BMW 체인지업은 우선 신차 재구매 고객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과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BMW 고객이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한 명의로 차량 재구매 시 권장 소비자 가격 부가세 포함해 최대 2% 재구매 할인으로 제공한다. 신차를 재구매하며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존 차량을 인증 중고차 bps로 매각하는 경우 신규 구입 모델 및 반납 차량에 따라 권장 소비자 가격 부가세 포함해 최대 3% 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BMW 그룹코리아는 고객이 보다 효율적으로 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변화 BMW 그룹코리아는 이번 체인지업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 5월 한 달 동안 기존 BMW 차량을 bps를 통해 판매 후 신차를 재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BMW 드라이빙센터 이용권 및 호텔 숙박 패키지 BMW 벤티지 코인 증정 BMW 라이프스타일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우세성한경닷컴 기자 S E S U N G 앱 한경땡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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